오늘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전달을 좀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러분들께 좀 위로 좀 드릴 겸 살짝 좀 해 줄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눈을 딱 감으시고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. 권장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우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최고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. 아닙니다. 본인이 노래 잘한다는 거 언제 알았어요? 중학교 2학년 때.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던데.